여러분 이번 강제에서는 집중심화 연습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항상 이렇게 어디에 넣는다라는 거 표현해준다겠죠 그리고 일반 점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회사 코드 1200번 성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남으로 회사를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에 회사라는 거 누르셔서 회사 1200번 주식회사 성남으로 변경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표 입력에 가셔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요 7월 4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보실 땐 반드시 월과 일자를 꼭 넣고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7을 넣어주시고 4 넣어주시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사실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 점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놓고 일반 점표 다다다다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점표 정리하고 다다다다 입력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입력하는 게 더 빠르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일반 점표 거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입력할 건지 하나하나 입력할 건지 저는 풀이니까 하나하고 입력하고 하나하고 입력하는 거죠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기쁨은행의 확정급여형 DB입니다 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천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납입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행명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쁨은행이라고 자 퇴직연금 운용 자산도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나와자 있으면 꼭 넣어야 된다는 거 특히나 AT는 채점 대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산세무에게는 채점 대상으로 오픈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문에 있으면 무조건 넣자 근데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납입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차변에 DB는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엔 보통 예금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럼 차변 대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거래처 관리 얘기도 했고요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은 3단이죠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선택합니다 자 퇴직 두자 철턴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근데 바로 밑에 186번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있고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거래처는 기쁨 은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쁨을 선택합니다 은행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여러분? 천만원입니다 자 같은 날짜에 대변은 4번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103번이죠 은행은 따로 준 거 없기 때문에 넘어오시고 대변에 천만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7월 17일 자 2스키 눌러주시면 일자로 커서가 올라올 거고요 17일을 입력해서 내려옵니다 주식회사 동화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받을 어음 500만원을 만기일이 되어 결제은행에 죄의 시야였으나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대한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당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중에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만기에 결제를 제시했는데 부도가 됐다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이나 수표는 어느 변에 보내서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동화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도났다라고 하면 쓰는 계정과목이 있죠 여러분 우리 부도 어음과 누가 있더라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부도언과 수표에도 거래처 동화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정리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로케 정리 그리고 우리 부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금융수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라 부도언과 수표에 가산합니다 별도 비용 처리 안 한다고 했었죠 차변부터 넣어주시면 되시고 계정과목은 부도라고 치시면 부도 어음과 수표가 검색이 됩니다 246번에 있네요 선택 거래처 누구 넣어주시라고요 동화 반드시 입력합니다 금액은 차변에 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대편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받을 어음 110번 거래처는 동화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2007을 입력해도 되고 저처럼 플러스를 눌러서 엔터해서 따라오게끔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자 대변의 금액은 500만원 기록하시고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우리 7월 17일 더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7월 23일 가겠습니다 자 다른 동일하고요 일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 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여러분 전액 비용 처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라고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을 무엇하시면 된다? 감소시켜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보험료는 공장인지 아니면 사무실인지 근데 봤더니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한 대비 그러면 공장 건물이니까 이 보험료는 무엇으로?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발생시켜주시고 우리 보통예금 감소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이겠죠 항상 보험료는 소멸성인지 저축성인지 근데 여러분 저축성만 명기를 따로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성 얘기가 없으면 소멸성 처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용 처리하는지 아니면 자산 처리하는지 만약에 이거 자산 처리해달라고 하면 뭐로 가셔야 돼요? 선급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꼭 지문에서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 자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입력하면 500번 때부터 몇 번 때까지 800번 때까지 521번 쓰셔야 되겠죠 521번 제조 원가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3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예금 계좌니까 103번 보통예금 대변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8월 7일입니다 이번엔 달도 바꾸고 일자도 입력하고 자 ES키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ES키 누르고 방향키로 이동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가 더 빨리다 그럼 마우스 눌러주시고 8월이니까 8 넣어주시고 엔터 일자는 7일이니까 7일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현금 20만원 그리고 그 현금으로 구입한 20만원은 무슨 금액이다? 액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 20만원의 현금 주구 구입하였다 단 이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뭔가요?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발생하더라? 강제 매입 채권이 발생하더라?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사야만 우리 무엇이 되는? 취득력이 되는? 그러면 지금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단기 매매 증권은 무엇으로 취득 원가를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공정 가치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16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불한 현금은 얼마이다? 20만원 그러면 현재 가치와 내가 지불한 현금의 차이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럼 그 차액은 얼마요? 4만원 자 그럼 이 4만원은 무엇으로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간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으니까 계정과목은 차량 운방구가 되겠네요 차량 운방구에 무엇이 된다?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나간 돈 20만원 처리를 대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금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변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 16만원만큼 증가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량 운방구에 취득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까요?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대변에 101번 현금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20만원을 입력합니다 우리 시험 보실 땐 차대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갑니다 차변에 가셔서 단기 매매 증권을 검색합니다 107번에 있었네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 16만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나머지는 차량 운방구 208번 넣어주시고 금액 4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없죠 그래서 강지 매입 증권은 자동차에서도 토지에서도 건물에서도 시험에서는 냅니다 그 세 가지 개정 과목을 가장 많이 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심하실 것 우리한테는 선백인의 비행기는 안 내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월 14일 자 그러면 다른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일자 14일로 변경합니다 제품은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우상일은 6월 5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150만원 중 여러분 6월 5일이라고 주었고요 150만원 금액도 좋네요 만약에 시험에서 6월 5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중 그러니까 150만원 얘기를 아는 거죠 12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반납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돈을 얼마 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6월 5일이라는 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점표 입력에 가셔서 월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 6월 그리고 일자는 며칠이요? 5일입니다 자 5일로 바꿔주시면 우리 여기에 돈이 나가져 있는 부분이 무엇되어 있을 것이다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백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구축 데이터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왔어요 8월 14일 들어가시고 정리하겠습니다 150만원은 일단 출장가 때 주었던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가지급금이겠죠? 그래서 150만원은 가지급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5일에 지급했다고 했던 15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120만원은 출장가서 쓴 돈이에요 그럼 출장가서 쓴 돈은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엇으로 정리하셔라? 여비 교통비로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출장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돈 150만원 중에 125만원만 썼으니까 나머지 얼마는 25만원은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무엇으로? 현금으로 반납했대요 그럼 차변에 여비 교통비 125만원, 현금 25만원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가지급금 상계 정리하고요 거래처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누구를? 우상일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대변 그리고 가지급금을 입력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우상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죠? 15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자 그리고 차변입니다 여비 교통비 입력하시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러면 812번 개정과목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 주시면 되신다? 125만원 정리되어 있죠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 하시고 현금 101번 넣어 주시고 25만원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과 7번 자 6번 문제 8월 30일이니까 반드시 일자는 무엇으로 바꿔 주셔라? 8월 30일로 바꿔 주시고 시작 자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턴을 인천공행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요 운송료 200만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건 뭘까요? 자 현금이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펜 기능이 풀렸어요 자 현금이라는 건 정리를 했으니까 현금 어느 변에?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 감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운송료 200만원을 뭐로 처리할 거냐 그런데 지금 원재료를 무엇하는 과정? 수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운송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무엇으로? 취득 원가로 무엇하셔라? 가산하셔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운송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나간 돈이에요 그럼 사실상 원재료는 어디에? 창고에 입고가 됐습니다 공장에 입고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착품이라는 개정과목 쓰지 않고요 이 운송료는 원재료라는 개정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우리가 운송료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해외에서 항구까지 들어오는 운송료도 있고 항구에서 어디까지 공장까지 발생되는 운송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운송료를 구분했을 때 항구나 공항까지 들어오는 운송료는 지금 창고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한 운송비라고 했으니까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로 개정과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반드시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그것 때문에 내는 문제예요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 우리 원재료 근데 여러분 지금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출금전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53번에 있는 원재료 써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기록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업체 여러분 나는 출금전표 처리 안 하고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이라고 기록했다 감점 없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월 31일입니다 유젠통신의 파산으로 인하여 단기 대여금 5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자 여러분 파산이라는 건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유젠에서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돈 못 받게 됐으니까 뭘 고민해야 될까요? 자 우린 대손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고민할 게 무엇이다 지금 단기 대여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무엇 하시고 우선 상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상계하시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가죠 부족시 비용 처리 자 이때 이 비용 처리 계정과목 반드시 조심 왜냐하면 이 비용을 처리하실 때 우리가 무슨 채권이면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면 여러분 전 매출자만 쓸게요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 상각비로 무엇 하시면 된다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 매출 채권이 아니라 이외의 채권인 기타 채권에 해당이 되면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이에요 아니면 우리 매출 채권이에요 누가 봐도 기타 채권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채권이 어디 속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 내용 봤더니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며 대손 세액 공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네요 그러면 8월 31일자 어디에 가자 합계 잔액 시산표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무엇 하셔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간의 입력은 8월 31일 내가 회계 처리하는 날짜 그러면 8, 9, 엔터 그럼 31일 자동 나왔으니까 그냥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확인하시라고요 우리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그러면 당자 자산에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가 있다 아 300만 원이 있다라는 게 보이죠 아 나는 지금 대손 충당금 조회를 해보니 지금 이 금액은 300만 원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300만 원 회계 처리 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받게 된 단기 대여금은 500인데 대손 충당금의 금액은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이 발생했네요 부족하면 뭐로 간다? 비용 처리해라 자 그 비용은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대손이 발생이 되면 대변에는 채권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상계정지 하시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비용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건 차변에 누구를 쓸 거냐는 걸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죠 네 차변에 쓰는 계정을 열심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회계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학계 전액 시선표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입력합니다 전 대변부터 넣을게요 자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단기 대여금을 입력합니다 자 단기 넣어주시면 계정과목이 들어오죠 단기 대여금 114번에 있네요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유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젠을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500만 원 입력 자 차변에는 유젠에 주었던 단기 대여금이 114번이니까 대손 충당금의 코드는 115번입니다 근데 그게 의심스러우면 대손이라고 입력하시고 우리 참고 쪽에 있는 누구를 찾아라 단기 대여금 글씨를 찾아라 근데 115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미리 쓰시고 차변에 넣으실 땐 플러스 1 한 계정과목 코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번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붙어도 감점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학계 전액 시선표 조회해 보니 대손 충당금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차차에게 200만 원 부족하다고 뜨죠 여러분 이걸 차변에 뭐라고 쓰자 대손 삼각비 그런데 기타 채권이니까 우리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써라 그럼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954번에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꼭 확인하실 건 무엇을 확인하셔라 지금 매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인지 기타 채권과 관련된 부분인지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지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지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손이 발생이 되면 저처럼 대변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나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기록한다 그걸 기억해주면 실제 금방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중심화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집중심화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